안녕하십니까 핫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핫팀장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인물 시원한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도로에서 주거지로 진입하는 15m, 8m 코너 변에 위치한 인물 시원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영지역에 속한 위치이며 건물 앞 송현공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약 170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위치입니다 교통은 송현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이다 보니 세입자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관문시장이 옆에 있다 보니 생활환경도 편리해 공실없이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건물입니다 직접 거주하시기도 좋고 주변 개발이 많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니 투자 목적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우선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